자 오늘은 괜찮은 손 세정 및 보습 제품이 있어서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여름으로 좋을 거 괜찮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확한 동작과 정확한 느낌 홀딩 위주 훈련도 아주 좋고요 중량을 많이 늦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아요 적당한 중량 60에서 70% 중량으로 느낌을 살려서 훈련해주시는 게 메인 훈련이 되었을 겁니다 해보세요 그럼 좋아요 자 오늘은 괜찮은 손 세정 및 보습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모델 그랬듯이 판매로 인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가격에 요즘 같은 시점에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이렇게 미스트예요 제가 여기서 금연줄인데 냄새 좋습니다 말꼬리 한 70% 정도 분상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 쓰기에도 별 의리가 없어요 특히 운동하는 사람들 저처럼 셋째라고 그러면 손이 겨울에 갈라지거든요 셋째때 얼굴도 들키고 그래요 여러모로 좋을 거 괜찮아 저쪽에 비치해볼 테니까 체육관 오시는 분들도 꼭 사용해주시고요 원체 저렴한데 또 할인 판매 중이라서 저렴하게 여러분들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 아래쪽 설명란 댓글 안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하던 훈련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글자막을 다 drumming 구독 Ы